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벗고루싸배구 한 번에 다가오신다고 할 줄 알죠? 다가오신다고 점심도 예 다음시 단어 접속 고소 옥수수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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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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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본인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양파카님하고 얘기하다가 저하고 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나와서 아 왜요? 그러면 안 될 텐데? 슈에 할 거면 사람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표님은 그 앞둔의 팀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시죠 아니면 점수를 카운트 안될 거면 끊어주셔도 안 돼요 점수 없어요? 뭔 프리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대회 하나 있어요 여기 뭐 참가자 20명은 저한테 기가쓰세요 뭐덕 기가쓰는 건가요? 둘 중에 하나 어? 덩어리게임 어때요? 덩어리게임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덩어리게임 어때요? 아 근데 커버가 기가쓰는 게 너무 없어왔어요 그런 얘기는 결국 부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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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전인데 그렇다 그런 게 어느 게 없으면 밥까지 끼도 넣었어 아 밥 들고도 진짜 진짜 아 아 우리 이 분이 영광 K1 K1 이거 받았잖아 어떻게 본인도 게임하셔야죠 짝패 그냥 해설 네 네 짝패 나왜? 짝패 짝패 신선했어? 이쪽으로 했어 이쪽으로 멋있어 아 요즘 다 쎄? 바꿨잖아 요하이란게 바꿨어요? 요하이란게 짝패 짝이 없대 짝패 짝패 오늘부터 처음에 아 진짜 제가 원래 게임 잘하거든요 이거 약간 해외 다른 팀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라 이리로 오면은 실위원에 국가대항전이 있어요 그거 그거 캐스파랑 반대 없다고 쟤네 뭐 메일을 보내요 하고 싶은 사람 이리로 오면 국가대항전이 국가대항전을 당한 애라 지금 캐스파랑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게임데이 때문에 위니 국가대구 선발전을 하고 철권도 얘기하던데 어 무슨 말이야 아니 맞아요 철권 국가대항전 12월달에 있어요 아우 이카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해요 이카리님 이카리님도 짝패 오시죠 저희 제가 알기로는 철권 3대 얼짱 이카리님 요번에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원래 있었거든요 버튼이 이렇게 아프리카 직원보다 트위치를 더 모르시면 어때 방송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저도 아프리카TV 직원보다는 널 잘 아셔야 되니까 트위치 방송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트위치를 모르겠어요 아유 근데 해설이 오늘 뭐 인상도 않고 초움도 안 될 거야 그럼요 그거 해설하신 분들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해설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는 거 그냥 맘대로 그냥 오늘은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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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든든한 아군이 갔습니다 우리 업데이트 뭐 패치 업데이트 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패치 업데이트가 되더라구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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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즈그마향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? 어 그쵸 그쵸 여기 어저께요 두개 안주시더라구요 그냥 여기서 이거 보고 하라 그럴까요? 네 아 그럼 마이크를 저기로 갔다 놔야 되는데 네 마이크를? 아 지금 몸풀이에요 몸풀이에요 여러분 전어포구님하고 아프벤님하고 이따가 5선 뭐 10선 할거에요 뭐 하는건가 5선? 지금 프리게임이에요 아유 보악몬님 안녕하세요 멀큰 뭐 그냥 저기다 두면 되지 않아요? 여기 뒤에다 놔야 돼야 됩니다 이 게임을 이렇게 좀 들었죠 지저분하지마 지금 벌써 카메라 안나오니까 지금 프리게임이고 말 잘 들리시죠 여러분 지금 프리게임이고 아 근데 엉슬벤 선수 되게 잘하는데 엉슬벤 선수 되게 잘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중에서 짝패 저희 참가를 받고 있습니다 짝패 아프리카여라구요 어저께 여러분들의 그 민원을 방영해서 무릅선수를 섭외했어요 근데 팀은 저렇게 먹을 줄은 몰랐지만 어제 퇴근하고 적다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들 말한거라고 계삭이죠 어떻다 계삭이죠 근데 아 몰라요 팀전이라서 팀전은 모릅니다 엉클벤님 다프리 선수에요 태국 지금 국가대표 유니폼이에요 팀은 그 팀은 저희 따로 링크 트게더 들어가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태국 선수들 섭외하셨어요? 아 일단 영업 안되서 태국 선수들을 섭외를 못했는데 일단 아똥 오면 하겠습니다 네 로하이 무릎 끈건요 어저께 그냥 무릎선수가 샤넬 선수한테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섭외는 그냥 무릎 로하이 니 로하이 안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불고기 먹을 거야 이러면 불고기 먹을 거야 이러면 안할 수도 있어요 아 어저께 무릎 선수하고 로하이 선수하고 왜 팀을 먹게 되냐면 무릎 선수가 샤넬 선수한테 야 같이 나갈래? 욕돈 벌자 그랬는데 샤넬 선수가 이러더니 무릎 선수가 싫어? 싫으면 로하이 나가고 이렇게 돼서 바뀌었어요 팀이 장난인줄 알았는데 샤넬 로하이 바로 접수 네 바로 대박 아니 나도 나냐 뭐 주최자고 그냥 관람자로서는 꿀잼이죠 네 여러분 선수들 뭐 선수들하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프리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 짝패때 많이 신청해주세요 진짜 펜스 3번 넣어놔 하나를 넣으면 이따 시원하러 네 1 2 2 2 2 2 2 3 2 3 3 3 3 3 3 4 3 3 4 4 4 4 4 5 5 5 5 5 5 4 5 5 5 6 5 5 그냥 안 먹었잖아. 피곤하시면 내가 더 가고. 여기 뭐 리가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리 브라더스가 또. 안녕하세요. 생일 선물 주는 사람 누구누구 있었나요? 저밖에 없었나요? 불안님하고 이제 그리고 각신이. 각신이. 그리고. 또. 한쿠아. 아 많이. 아싸는 아니네. 이거 아싸 아니잖아. 다 철근철근. 다 철근철근.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거 따로 있고요. 오늘은 저희 컨티뉴티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거. 아 인기남 이상. 여자한테 맞았을 텐데. 뭐 그건 욕심이고. 뭐 약간 판타지 아닌가. 판타지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? 여자한테 흑끗받는. 어떤 인생을 자른거야 도대체. 저 컨티라 만든건 판타지 아닌가. 형 생일 축하한다고 말까지. 죽을 때. 그래서 그때. 넌 진짜. 사람이 안됐어 아직. 그냥. 이러면 말싶고 가보고. 마이패. 쇠이같은 새끼 이거. 아. 우리 선티브 선수 왜. 결혼하시면 됩니다. 결혼하면 된대요 선수. 여자 소개시켜주고 말라. 소개교우를 들어가면. 어딜요? 어딜요? 소개시켜주면. 결혼.